한 8년이 바뀌고 한 8년이 바뀌고 한 8년이 바뀌고 여기만 있어요? 서해? 응 근데 여기 너무 저그러면 여기 그 다크네 놀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시고 응 지금 먼저 나 한번 놀래요 응 그럼 그럼 응 응 응 응 응 응 어 겸 이 조그만 애가 자꾸 타는 애도 있고 조상 넙 빼주는 남의 바다에서 도구비 타고 문장벌 도술부린의 도깨비빈 걱정하지 말고 어 예 아 아 원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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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omans 아버지 宣物 ancient was esp She is 그래도 신만 같다고 명성을 떨치고 있는 중인가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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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으니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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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약사하며 우리는 대신 할머니 불사 대신 할머니고 양녕도사 약사도사 할머니시다 누가 어찌하여서 너 혼자 쉴 나 친한거예요 조희 선배님 어찌 됐든 친한것은 닥 불사 대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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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돈 네 문 수십 우리 양식 우리 앞두편에서 3시간 중에 우리 또 할머니 할 수 있어 2시간 중에 할머니 할머니 할 수 있어 물려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저 형 아프고 저 아프고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거를 내가 말한 겁니다 아니 네가 컴퓨터를 받아서 맨날 힘들었던 것이다 이전에 네 애미가 얼마나 네 애미를 배부했느냐 마음이 힘들어서 네 동생도 불쌍하고 네 애미도 불쌍한다는 그러다니 그래도 부모가 자식이 이런 애미가 어디있고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자식을 무지를 하겠느냐 할머니 도와주라고 하면 너 뿐이라도 내가 그것을 얼마나 이쁘하고 이쁘하고 신혼 당장에 불리려면 내 마음이 자신이 있어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면 절대 안 되는지라 이 당일에도 이 당일에도 엄마가 죽어도 부당 생활을 하거든 돈을 쫓아가지 말고 신형님 말씀만 잘 들으면 절대 인간의 말은 안 들어도 신종님 말씀을 잘 들어라 우리 할머니를 아까 찾았어요 할머니가 만년 대신 할머니로 들어오신 줄 알아요 할머니가 만년 대신 할머니로 들어오신 줄 알아요 할머니가 만년 대신 할머니를 들어오신 줄 알아요 할머니가 이뻐했잖아 으 으 al cela 아 으 으 으 으 1 으 아 뭐 2 자 개 1 어 아니면 smelled or 으 당한 b 넘 desc 9 vol 이제 쓰레기도 안되고 저지 쓰레기도 안되서 어찌됐든 안녕하십니까 영원 신령님이 주시지만 제는 이정도 원인은 하고 했었고 니가 그래도 내가 지시가 중보다 내가 너의 할머니 상대 할머니가 대신한 할머니로 웃어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거는 엄마 시대고 니 시대는 니 시대다 그러하니 그러하니 위아래 볼 줄 알고 아래 볼 줄 알고 아무 사람 보면 만져줄 줄 알고 그러나 말은 함부로 뱉지 말아라 말은 뱉으면 어수러 남을 수가 없어 아이고 안됐지만 신혜자 시키는 일이 아니거든 절대 니가 무수로 만들지 말아라 할머니가 이럴 적에는 내 마음의 진실이 니가 그만큼 지시 가지고 잘 들리거든 서로 합의가 들어야 되니 대신 할머니랑 대신 할머니랑 엄마랑 그 대신 할머니랑 합의 공론을 잘 뵙게 하려면 그래도 먼저 간 엄마가 먼저 간 대신이 니가 잘 벌려야만이 니가 잘 벌리는 것이다 자 가자 고통 겸손한 목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심장님들 모실 적에 겸손한 마음으로 청렬한 마음으로 손 씻고 잘 모시거라 셋이 우리의 또 할머니가 계시고 장독대 위에다가 빌던 할머니가 너한테 오신거야 그러하니 잘 맞들고 신의 길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